멈춰서야 비로소 아름다움이 눈에 보인다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더 멀리, 더 빨리,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 멈춰서 휴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잠시 멈춰서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많은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느라 도무지 멈춰 설 줄을 모른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분주해 살아가는지 잠시 멈춰서서 풍경을 감사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일까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가득 채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분주함과 긴장감, 힘듦과 걱정 많이 보일 뿐이다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, 놓아주는 법, 내려놓는 법 중에서 인생을 바랍니다 Glorgy 아멘 아멘